나는 그냥 너랑 오늘 자고싶어 넌 너무 이뻐라고 말하는데 반응이 두가지에요 자다 말고 치맥이 땡겨요 개폭수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변태놈 취급받거나 그쵸 너무 정직하잖아 그거는 뭐냐 갑자기 생각해봐요 누구야 너 오늘 너무 이쁘다 그래서 나도 오늘 너랑 자고싶어 중간에 뭐가 없잖아 중간에 뭐 이뻐 내 스타일이야 나 너 좋아해 그런 단계도 없는데 그게 왜그래 뭐 그니까 그 중간 단계가 그 없으면요 그 그건 진짜 성범죄 되는거에요 여러분도 그 평생 전자발찌 차고 다닐수도 있어요 뭐 바나나를 잘리던가 그쵸 귀한감사님 그 진실한 느낌이라는 중간에 뭐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쁘단 얘기 한 백번쯤 해야되고 그리고 응 너 좋아해 막 그런 얘기도 좀 몇번 던져주고 그래야되는데 그리고 어느정도 통했고 그래야 좀 서로 좀 찌릿찌릿해야지 엄청난 리스크를 감당을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그러고 나서 잘못되면 바나나 싹둑 여자는 이론으로 풀이기엔 불가능해요 그쵸 이거는 인문학이 아닌데요 아니요 남녀에 대한 탐구도 인문학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어떻게 좀 얘기를 풀어냈냐에 따라서 인문학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그냥 저속한 성들을 볼 수가 있고 태인연님 그런 얘기만 전문가이시네 그냥 사람에 대한 탐구 뭐 이런거죠 아니요 그 좀 그냥 역사 얘기 그리고 그냥 사람과 관련된 그런 인문학 얘기 세상 이야기 뭐 그러면서 이야기 쌓아가는거죠 다만 인문학을 좀 그 이해할 수 있는 그 확실한 방법 중 하나가 연애에요 지태님 남녀에게 원래 더 흥분하고 광대 승천하세요 어떻게 알았어 역시 네 여러팬은 달라요 그래서 좋은 여자가 답이 없으니까 귀엽다고 섹시했다가 흐트러졌다고 엄격하다가 막 그게 뭐에요 그건 중간에 뭔가 좀 잡아주는 뭐가 있어야죠 사람의 인성이 있어야지 혹시 인문학에도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도 나오나요 비슷한 표현은 나오죠. 그냥 감사님이 별풍선한게 일처라도 안보는다면 안돼 안돼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라면 먹고 안가? 그게 제일 현명해요. 음식 먹고 가는거 음식 먹고 빠지는거 근데 라면 먹고 갈래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래요. 이 이딴 소리 한번 나내봤어요. 아 그게 조잡해보여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당신과 하늘의 색이 바뀔 때까지 같이 있고 싶소? 하늘의 색이 바뀌는거 할까요? 그냥 밝고 어두운 것만 달라지는거지. 색이 바뀌는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 방송만 들어오면 웃음이 나오네요. 나중에 별별랭킹 한번 도전해볼까? 이런거?